마음에 드는 이성을 향해 도도하게 걸어간다.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완벽한 S라인을 선보인다. 섹시하게 눈빛으로 이어간다. 남축이 난까워 내 맘에 두어 두어 너무 예뻐. 집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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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까지 완료! 귀농시키고 싶은 아이돌 페스트3 1위의 주인공은 바로 구욕적인 섹시미를 뽐내는 스피카엘스의 지원 호미아나 못될 것처럼 연약한 그녀가 1위 다이유가 있다. 자 빨리 합류하세요. 그녀의 말 한마디면 짝짝 출동할 어벤져스급 언니들이 있기 때문에 전설의 최공주파도 무섭지 않다. 전직 5선녀 출신 지원 시크릿의 효성 엡터스쿨의 유이 원더걸스의 유빈과 진화까지 케이팝 최고의 건강 미네들과 절친 여기에 원조스 앤 캐릭터 엑스언니 이유리까지 가세 눈빛만으로 수앗마리는 겁뿐이 때려잡을 것 같은 이 언니들이 우리 하나로 똘똘 뭉쳐줄 테니 올가을 수확은 문제없다. 모두 풍요로운 가을을 만끽하길 바라며 1위를 차지한 지원의 섹시함을 엿볼 수 있는 스피카엘스의 무대 다 함께 만나볼까요? 더쇼 플레이 스피카엘스의 무대 오후 2위는 4위를 차지한 지원 1위를 차지하는 지원 사랑하는 지원 5위의 시중 넌 너무 변했어 다른 사람 같아서 너의 사랑이란 말 더 이상 감동이 없어 왜 나를 골랐어 아픈 상처를 주려 해 너는 왜 내 맘을 골랐어 자꾸 나를 시험하지 마 조금씩 내 맘도 싫어 다 잊는 걸 자꾸 나를 갖고 놀지 마 네 두근대 진 내 모습 행복해 보질 않아 난 죽인 아까워 그게 희망이야 다시긴 싫은데 왜 자꾸 나를 괴롭혀 난 죽인 아까워 이게 미생이야 못 대처 먹은 네 마음 이제 알아버렸어 다 잊지 마 그만 널 보여줘 다 잊지 마 못 대처 먹은 네 마음 이제 알아버렸어 너도 저같이 뭐가 또 문제인 걸까 내가 또 잘못인 걸까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진 네 눈빛을 미치겠어 나 미뤄만 감는 거짓말 가치기 싫은데 왜 자꾸 나를 괴롭혀 난 죽인 아까워 이게 네 사랑이야 못 대처 먹은 네 마음 이제 알아버렸어 우리 그만하자 다 잊지 마 다 잊지 마 다 잊지 마 사랑까지도 안이면서 우리 그만하자 더 나빠지기 전에 밝아는 네 맘속에서 내 보내줘 다 잊지 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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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널 보내줘 다 잊지 마 다 잊지 마 다 잊지 마 다 잊지 마 이제 알아버렸어